출연한 미래에 지금 출연한 미래에 지금 출연 페스티벌이로 너 말 처음 하는 거 아니야? 네, 처음ins. 안녕하세요. 히어로켓던 재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K-POP 댄스 커버 유튜버 유조니입니다. 이거 설계되서.. 오늘 오랜만에 왁킹 튜토리얼 올리려고 하는데요. 전에 있지 워너비 노래에 맞춰서 워킹 댄스를 했는데 그거를 오늘 한번 워킹 튜토리얼 겸 해서 튜토리얼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운트로 정리해서 한 다음에 다른 노래에다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튜토리얼 올릴 때도 보면 이 노래에다가도 했다가 저 노래에다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될 수 있다 갑자기 할 수 있다 이 친구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있지 워너비 같이 워킹 했었을 때 영상도 같이 올렸고 그리고 세 명이 다 포지션이 틀려요 튜토리얼을 하는 김에 제 거에도 올리고 조니 채널에도 올리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목소리 나오는 거래요 더 말할 거 있으신가요? 말할 거 있으면 말하셔도 돼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곧 브이로그를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저희 반감제로 인해서 할 거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한번 재밌게 해볼게요 오늘 봐주세요 처음에 루틴을 먼저 할 건데 골반은 먼저 할게요 골반은 그냥 오 왼 왼 왼 왼 왼 왼 왼 맞나? 아니지? 그때는 아! 4번이에요 골반은 오 왼 오 왼 그다음에 다리를 잡고 마주시면 된다니까 손은 먼저 펴고, 그 다음에 접어서 세 번을 해주시면 되는데 골반이 오른쪽 할 때 펴고, 그 다음에 접어서 한 번에 골반 하나에 팔 네버 그 다음에 세 번에 이해하셨어요? 네, 그 다음에 다리를 모아준다고 했잖아요 그 때 있는 이곳 짱! 동의노? 짱! 올리고, 손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어깨를 온 다음 넘기고, 그 다음에 왼손이 넘어가서 트월 그때 여기서 넘어갈 때 얘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얼마도 같이 넘어가게 돼요 먼지 노래가 빨라서 그때 다리는 한 발, 오른발이 남았다가 타! 타다다다다다 해요 다리만 하면은 파! 시! 세븐에이 손은 파! 시! 앤! 세븐에이 시에요 같이 해보면은 파! 시! 앤! 세븐에이 이에서 나올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헤엄치듯이 나갈 건데 오른발이 두 번 나갈 건데 손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왼발이 나오면서 두 번 찍어줄 거예요 오른발은 두 번 아예 나간 것 같고 왼발은 한 번 찍어줄 건데 그때 찍고 찍고 위 찍고 아래 찍고 예쁘게 찍어주세요 시! 시! 시작! 파! 투! 세븐! 포!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파! 시! 만들어주고 도도도도 한 번 감고 착! 착! 이 될 거예요 여기가 조금 빠른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세요 파! 시! 탁! 탁! 이에요 발은 이렇게 찍었잖아요 찍고 이거 할 때 왼발이 먼저 돌으시면 돼요 왼발 들어올 것 같고 이거 돌릴 때 타다닥 벌려주시면 되고 착! 착! 여기부터 5 6 3 2 1 2 3 4 5 6 착! 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처음으로 이격성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해하셨나요?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1 2 3 4 4 4 4 4 그냥 알아서 포즈를 잡아주면 돼요 1 2 3 4 각자 그냥 알아서 우리 안정했거든요 그래서 겹칠수도 있어요 포즈가 1 2 3 4 1 5 7 8 1 2 3 4 그 다음에 4번 해주셨으면 5 손이 이렇게 예뻐요 5 그 다음에 이렇게 감겨서 몰고 그 다음에 왼손은 그냥 여기로 몰고 오른손은 이렇게 감아서 올라갈 거예요 동시에 손은 펴지고 다시 하면 밀고 당길 때 주먹 그 다음에 다시 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얘는 이렇게 당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얘는 일자로 얘는 아래 일자로 여기에서 하면 하나 둘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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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다음에 그냥 이렇게 원래 있지 않으면 여기 여기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번 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로로로 감고 촥 칠 거예요 그때 골반은 그냥 1 2 3 4 5 6 7 8 그냥 5 5 5 5 6 7 8 1 2 3 4 4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이 자리를 먹는 타임 로시가 가운데 조니가 끝으로 제가 뒤쪽으로 갈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치는데 아까는 이렇게 치잖아요 지금은 위로 5 6 7 8 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시는 가운데로 친구들은 앞을 보고 양쪽 친구들은 보여드릴게요 시 시작 5 6 7 4 다 셌다 숙 telescop 야 새데 안 들어 봐요 다시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시 시 시작 짠 따라 따라나란 따라나나 흑 따라나나 아아 앞으로 후 후 후 타다다 차 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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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짠짠짠 두 번 타 타 하 하 하 후 앞에 이해하셨나요? 이해하셨죠? 이 상태에서 I'm so bad 가사는 오늘은 카운터를 할 것인가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앞에 러쉬는 어떻게 했죠? 앞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친구들은 옆으로 차 파 파 똑같이 하는데 머리 한 번, 몸 쪽이 한 번 그냥 흐리로 쳐주시면 돼요 늘릴 때는 이렇게 손을 놓아서 후 후 두 번째로 크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같이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이 상태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오른손 존이는 왼손 뒤쪽에 안 있는 손이 이렇게 칠 거예요 쳐서 와서 한번 그리쳐 그때 러쉬는 프릴을 준비해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여기서 I'm so bad 했으면 차라리 이기저길래인가? 네 차라리 때 이걸 돌려 차라리 이기 저길래 어 저길래 때 고개를 하고 한 번 치고 파운드 가면 원 투 쓰리 포 파 십 세븐 넷 그 다음에 앞으로 걸어 나갈 거예요 예쁘게 끼 부리면서 걸어 나갈 거예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끼를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끼 부리고 또 자리를 바꿀 거예요 다시 원 투 쓰리 포 그냥 걸어 나갈 거예요 발은 상관없거든요 여기서 한번 세 볼게요 갈아가는 거 파 십 세븐 엣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두 번만 내려주면 돼요 시 시작 원 투 쓰리 포 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나는 오른팔이거든요 너희들은 왼팔 오른다리 네 나는 오른팔 왼다리 응 그래서 자리를 바꿔 볼게요 시 시 시작 5 6 7 8 어 이 상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미노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안 쏘 백 백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마지막 2 8 손이 오른손이 위 왼손이 아래 찬 찬 찬 이렇게 모아주실 거예요 손은 땅 땅 땅 골반은 왼 오 찬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같이 하면 찬 찬 찬 그 다음에 골반을 두 번 이렇게 할 건데 그때 한 번은 그냥 골반만 하고 한 번은 손 같이 같이 그렇지 우리도 잘 맞는다 다시 시작 1 2 3 4 1 오케이 그 다음에 5 5 5 때 약간 끝에 아니고 사선 사선을 딱 일자로 하고 9 그냥 개미 한 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를 왼쪽 어깨를 앞으로 두 번 할 건데 그 때 다리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올 거예요 이제 그 파트가 세 친구과 다 다르거든요 어 이때 로시는 어 오른다리 나는 외동다리 이렇게 자 제일 바쁠 거예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어떻게 가죠 헛 는 뒤로 뒤로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시면 돼요 어 그래서 같이 하면 어 쭉쭉쭉 모여서 약간 각각각 이런 거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 시 시 시작 쿵쿵쿵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시선거까지 응 그 다음에 같이 빡 빡 빡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셋이 모여 모이고 짜란 통장 그 다음에 정면을 보고 조님만 뒤를 당당하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?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한 번 해볼게요 파 시 세븐 에 딴딴딴 하 하 으 짜 쿵 빡 빡 쿵 쿵 쿵 쿵 따다다 차 끝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달려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바 시 세븐 에 번 따라라라라라라 흐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다 파 시 포 시 다 착착 착 착 착 흐 흐 흐 흐 두 차 바 시 세븐 1, 2, 3, 4, 1, 6, 7, 8 1, 2, 3, 4, 1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케이 이 노래를 원래는 있지 노래했는데 오늘은 다른 노래에다가 바로 해볼게 네 노래 바로 해볼까요?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튜토리얼을 마무리를 했고요 지우스 한번 꼭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븐닛은 안되면 그냥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좀 해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케이팝이랑은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촬영 어쨌든 이 두 친구가 재밌게 한번 찍어봤으니까 많이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워킹 튜토리얼을 두 친구와 같이 새에서 재밌게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 영상에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네요 기대네요 진짜 안녕 아유